플레이오프 2차전이 시작됩니다. 5인조 3팀을 이뤄 경연을 치르는데요. 1위 팀 멤버들은 각 팀의 보컬 리더가 됩니다. 너가 나 없이 어떻게 벗어버린 짜라고. 알아서 할게. 5명의 합이 정말 강렬하게. 확 빨려 들어가서 보게 되었고. 보는 재미가 너무 다채로웠어요. 보름이 그냥. 이거 너무 황홀한데. 평가보다는 감상이 좀 더 어울리는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. 모든 분들의 필살기가 모여 있는 그런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. 모든 걸 다 보여주고 탑템 올라가겠습니다.